안녕하세요. 안산방학관 옥주떡방학관입니다. 저희 옥주떡방학관에서는 각종 떡, 담례떡, 페벳, 돌잔치떡, 떡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떡을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만을 고집하여 정성껏 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떡이든지 고객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맞춤으로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최고의 떡을 빚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떡을 제작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떡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